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눈물 흘려야 하는 사람 빈 가슴 아프게 여잡고 창창에 이내려 파리슬레에 이른 저 밖을 보면 시흥의 슬퍼가 같이 돌아오는데 길걀 소리 울음소리 나는 나를 들리게 빈 이제 가면 온몸이 날아가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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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오는 없는 기다만을 누르는 도용으로 감절차는 이 교실 있던데 예예 예예 김서연 자, 이뻐! 화이팅! 화이팅! 우여잡고 찬찬이 되며 밤이 슬 내리는 창밖을 보며 다시 눈에 자꾸만 뒤돌아내 기적 소리 구름 소리 나는 마을 그 하늘을 울리네 이미 이젠 가면 높은 날아 구름이 안아가 다시 눈에 안 듣기 나만의 풍부여고 정결찬이 없이 떠나는데 다시 눈에 안 듣기 나만의 풍부여고 정결찬이 없이 떠나는데 기적 소리 예약 응 감사합니다 앙탄 씨께도 잘하시오 김정지 씨의 밤 열차로 오늘께 노래로서 먼저 인사를 올렸습니다 김소연 이 boils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유하고